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우리 양주 양주 가서 눈꽃축제인가? 양주 눈꽃축제 맞나 우리? 지금 가는 데가? 양주 눈꽃축제 놀러 눈 구경하려고 겨울이니까 나 히트텍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 차에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추위에 너무 겁먹었나 봐 내가 얼마 전에 그 양주에 진흙구이를 먹을 적이 있어 오리고기 진흙구이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가는 목적지 근처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근처가 가보고 맞으면 우리가 오리고기까지 먹고 보자고 눈꽃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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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재밌겠다 눈꽃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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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은 보이는데 물이 안 줄어 계속 누군가 출발을 하시겄네 줄이 안줄어 또 내려가셨는데 근데 줄은 그대로잖아 오야 뒤로 타면 무섭겠는데? 뒤에 무서운 것 같아 나 뒤로 못 갈 것 같은데? 나 뒤로 못 갈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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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분 절대 어떻게 할까요 황금으로 할게요 회오리 감자로 나 뒤로 못 갈 것 같아 나 뒤로 못 갈 것 같아 나 뒤로 못 갈 것 같아 미쳤어 미쳤어 1연기 거의 나왔어 1인용 1인용 2. 3. 4. 4. 5. 5. 1번에 또 연결 완료!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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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5. 6. 8. 5. 6. 6. 5. 7. 9. 6. 10. 9. 어이 대박 나 좀 말려야겠다 진흙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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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 된장국 김치 동치미 콩나물 진흙구이 진흙에 싸서 굽는거지 오리를 진흙에 싸서 아니 진흙에 다 싸서 구워야지 나도 알 수 있어요 밥 안 시켜줬다고 알았지? 먹자 와 이거 봐 너무 부드러워 다리 아니 자라나는거야 자라나고 고기를 감사합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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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고기 저거 맛있지? 맛있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